7. 군쟁의 장 전략과 전술 우회작전 대체로 전쟁은 장수가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군을 소지 편성하여 대적하게 된다. 그러나 전투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이다. 전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회작전을 하되 직행의 효과를 거두고 손해를 오히려 유리하게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회작전을 통해 적으로 하여금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하고 적보다 뒤에 출발하여 먼저 도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직의 전략이다. 원래 전투의 목적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위험도 많다. 만일 전군을 동원하여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면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여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오. 또 만일 군대로 하여금 앞을 다투게 하면 군수품 수송부대는 버려질 것이다. 그리하여 조급한 군대는 경장을 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강행군하여 백리 앞에서 선제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면 장군까지도 포로가 되리라. 강건한 장병은 먼저 가고 필요한 사병은 나고하여 그 10분의 1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50리 앞에서 선제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면 선봉해선 장군이 넘어지고 군대는 반 정도로 감소되리라. 30리 앞에서 선제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면 군대의 3분의 2 정도만 도착하리라. 그러니 군대의 군수품이 없으면 패배하고 군량이 없으면 패배하는 것이다. 지형의 파악 제3국의 기도를 모르고는 동맹을 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살림이나 소택지 등의 지형을 모르는 자는 전투를 할 수 없고 토착민 안내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지형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은 적을 기만하는 곳으로서 성립하고 유리한 방향을 쫓아 행동하는 것이다. 병력을 분산시키거나 통합하는 등 수시로 변화해야 한다. 그 행동은 질풍과 같고 숲처럼 조용히 서서 잠복하며 불과 같이 공격한다. 때로는 산처럼 침착하며 어둠에서도 식별할 수 없게 하고 우레와 번개처럼 행동한다. 점령 지구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할 경우에는 병력을 분산시키고 적지를 점령한 경우에는 각 요충지를 경비해야 한다. 요콘대 상황 판단에 따라 행동하되 우직의 전략을 알고 있는 자만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전쟁의 원칙인 것이다. 군기와 심리전법 옛 병법서에 의하면 말이 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북과 징을 치며 제시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군이 통제되면 비록 용감한 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요. 비겁한 자도 혼자서 도주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혼전상태가 되어도 문란하지 않을 것이며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군대를 통솔하는 방법이다. 야간에는 횃불과 징과 북을 많이 쓰고 주간에는 깃발을 많이 사용한다. 적병의 신경을 효녹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장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다. 원래 군대는 아침에는 기력이 왕성하고 낮에는 해이하며 저녁에는 나태해지는 법이다. 전투의 능한 자는 그 왕성한 때를 회피하고 나태했을 때 공격한다. 이것이 기력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적의 혼란과 대결하고 엄숙한 군기를 가지고 적의 이완을 공격한다. 이는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가까운 곳에서 원정에 오는 적군을 기다리며 편안한 자세로 적군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고 포식한 뒤 적군의 굶주림을 기다린다. 이는 체력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다. 또 군기를 들고 정연하게 행진하는 적군은 공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고 충실한 적군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는 전술의 변화로서 승리하려는 의도에서다. 해설 1. 사상 최대의 우회 작전 우리는 허실의 장에서 장계석 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박멸공비 작전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다시 장계석 군은 1934년에 들어서자 중공군에 대한 최후의 총공격을 시작하게 된다. 총공격은 6월 말부터 강서, 복건, 호북, 호남 등의 각 전선에서 전개되었다. 중공군은 장계석 군의 토치카 전술과 경제 봉쇄 때문에 고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중공군은 주요 근거지였던 서금에 모여 철퇴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하여 전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유명한 장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장정은 전술 전략적으로 보아 우회 작전을 하되 직행의 효과를 거두고 손해를 오히려 유리하게 전환시킨 대표적인 전례가 된다. 마침내 서금이 함락되었다. 중공군 각 부대는 다시 우도로 철수하여 집결, 출발 준비를 서둘렀다. 장장 만키로의 거리를 쫓겨가는 길이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사상 최대의 우회 작전을 하기 위한 출발이었다. 해설 2. 주니 점령까지 미국 기자 에드가 스노우의 보고에 의하면 장정 전체는 다음 세 방면으로 나눠 행해졌다고 한다. 제1 방면군은 모택동과 주덕이 인소라는 중앙 근거지의 각 부대. 제2 방면군은 하룡과 관향응이 인소라는 호북, 호남, 사천, 귀주의 각 부대. 제3 방면군은 장국도와 서양전이 인소라는 천협 근거지의 각 부대. 이상은 당시 중공군의 3대 주력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 세 방면의 장정의 출발 경로나 도착 시기는 각각 달랐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제1 방면군의 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하게 될 것이다. 제1 방면군의 출발을 장계속군은 처음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거지는 장계속군이 설치한 토치카의 포위선에 둘러싸여 있었으니 중공군은 우선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행군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21일에 돌연 중공군이 나타나 그 포위선을 무사히 돌파하였다. 그들은 산을 넘어 호남성 남부에 들어섰다. 거기서도 봉쇄선이 둘려 있었으나 또 돌파했다. 중공군은 산강을 건너 서진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제3,4 방위선을 돌파하긴 했으나 극심한 피해를 잊고 말았다. 11월 30일 마침내 산강 상류의 서쪽으로 도강하는 데 성공했으나 20일 동안의 사투는 참담한 것이었다. 그들은 느린 보급부대와 함께 행군했기 때문에 신속한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는데다 장계속군은 언제나 그들보다 앞질러 방어선을 펴고 있었다. 손자의 말을 빌면 장계속군은 적보다 뒤에 출발하여 먼저 도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군은 지쳤다. 그런데 그러한 공산군이 기주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술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지시에 따라 전군이 종대로 행진하지 않고 분산하여 행동함으로써 적의 항공기의 목표가 되지 않게 했고 한편 조급한 군대가 가벼운 무장으로 밤낮을 쉬지 않고 행군하여 백리 앞에서 선제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면 장군들까지도 포로가 되리라는 손자의 경고를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희생을 각오하고 군수물자부대의 짐구로 미를 대량 감소시켰던 것이다. 다만 야간에 행진하는 것은 종종과 같았다. 전쟁은 적을 기만하는 것으로써 성립한다. 공산군은 사천성 방향으로 일부 병력을 동원하는 채 가장한 것이다. 그래서 장계속군은 그들이 사천성으로 행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방면에 도로와 강을 봉쇄했다. 그러나 공산군의 주력부대는 방어가 취약한 기주성으로 들어가서 유명한 준위를 점령하고 약 보름 동안 군을 정비했다. 모태통은 여기서 비로소 실권자가 된다. 병력의 3분의 1이 희생되었으나 준위에서 2만을 보충하는 것이다. 해설 3. 장계속군 또 기만을 당하다. 제1방명군의 다음 큰 목표는 양자강을 도강하고 북상하는 일이었다. 양자강은 사천성의 대지류 민간과의 합류 지점부터는 금사강이라 불리었다. 장계속군은 공산군이 양자강을 도강하여 사천성으로 또 들어가리라고 보았다. 사천성 북부에는 천협 근거지까지의 같은 공산군 장국도 서양군의 제3방명군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합류하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장계속군은 기주 사천성의 경계에 군대를 급파하여 붕쇄한 것이다. 그러나 장계속군은 이번에도 공산군에게 기만을 당했다. 사천 방면으로 병력을 동원한 것은 장계속군을 기만하기 위한 작은 부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공산군의 주력은 서진하여 별로 많지 않은 금사강의 도화점인 여강에서 강을 건널 셈이었다. 이 방면도 장계속군은 도화점을 모두 점령하고 선박들을 전부 소각 처분한 것이다. 장계속군의 정찰기는 공산군이 교량을 가설하리라고 믿었다. 그것이 완성하는 데는 몇 주일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운남의 높은 산맥들은 남북으로 가로질러 있었으므로 동서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장계속은 공산군이 금사강에 이르기까지에는 그들을 포위 섬멸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군은 1936년 5월 1일 아무도 모르게 행군의 방향을 북쪽으로 변경한 것이다. 유백승이 인소라는 전이부대는 일주일 아예 130km라고 하는 초인적인 강행군을 감행하여 교평도라는 한적한 나루터에 도착했다. 이것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던 여강의 도화점에서 180km나 동쪽으로 우회한 곳으로 장계속군도 그곳까지는 설마하고 선박을 단속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룻배는 여섯 척이 건너편에 있었다. 그래서 공산군은 예에 따라서 장계속군으로 가장하고 빨리 건너오라고 악을 썼다. 배는 이편으로 건너왔고 장계속군의 군복을 착용한 공산군 선봉대는 배를 탈취하여 그 주력부대가 전부 도강하는 데 9일이나 걸렸다. 이를테면 공산군은 우회작전을 했으나 직행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아무런 손실 없이 적을 기만하는데 조그마한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장계속군이 이틀 뒤에 허둥지둥 추격해 왔으나 이번에는 공산군이 먼저 도강을 하고 배를 이편에 억류해 두었기 때문에 장계속군은 강 건너편에서 발을 구르고 있을 따름이었다. 더욱이 다른 도화점은 그곳에서 일백여 킬로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 말이다. 해설 4. 대도화의 모험 장전 가운데서 가장 스릴 있는 이야기는 공산군의 대도화의 도강전일 것이다. 대도화라는 강물은 서강성의 동쪽 변경을 남류하여 사천성으로 들어서면서 동쪽 민강으로 흐른다. 그러나 장계속군은 공산군이 대도화를 도강하기 전에 전멸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공산군은 장계속군이 추격해 오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다. 대도화의 나루터인 안순장이 도착한 공산군 선봉대는 나룻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모처럼 한 척을 발견했으나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공산군은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 위협사격을 했던 바 배는 되돌아왔다. 강물은 때마침 홍수가 범람하여 초속 5미터의 속도로 흘러갔다. 저편은 높이 수십미터의 절벽으로 그 위에는 장계속군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공산군 선발대 8명이 나룻배를 타고 출발했다. 박격포 세문, 포중기관총, 경기관총이 엄호사격을 하였다. 두 발의 박격탄이 적의 토치카를 폭파하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토치카에서는 연신 총탄이 날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배는 건너편의 돌계단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적의 기관사총의 사각 안에 들어선 셈이었다. 적은 수류탄과 지뢰를 던졌으나 공산군 사병의 등을 스쳐 내려가 저 아래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그러나 절벽 위에는 200명의 적군이 있는 것이었다. 나머지 두 발의 박격포탄이 적진의 한 북판에서 자결했다. 적병은 도주했다. 돌격대는 토치카를 점령했으나 적군에게 포위당했다. 간신히 강 2편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공산군은 소수부대를 시켜 적의 방어 능력을 시험해본 효과만을 거둔 셈이다. 그런데 적은 이미 폭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산군은 도강 작전을 재검토하고 상류인 노정의 높이 건너지른 다리를 탈취하여 거기서 강을 건너기로 작전을 바꾼 것이다. 노정까지의 도정은 절벽을 깎아지른 험난한 길이었다. 더욱이 야간에 행군하는 관계로 자칫 잘못해서 강물에 떨어져 죽는 사병도 있었다. 공산군은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었다. 간신히 5월 26일 아침에 노정의 서쪽을 점령했다. 강물을 아래에 두고 절벽 사이를 높이 가로지른 가교는 청조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었다. 공산군이 도착해보니 가교의 널반지는 거의 없었고 새고랑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더욱이 건너편에는 사천에 주둔하고 있는 장계속군이 있었던 것이다. 공산군은 22명의 결사대를 편성했다. 단총을 어깨에 매고 허리에는 수류탄을 차고 새고랑만 남아있는 가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한두 사람이 적탄에 맞아 가교 아래 경류 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결사대는 널판지를 깔면서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가교의 건너편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때 돌연 적병은 가솔린을 뿌리고 가교에 불을 질렀다. 손봉에 선 결사대장은 화염 속을 뚫고 나가 적병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곧 없어지고 말았다. 위기 일발의 찰나에 후속 부대가 돌격해온 것이다. 전투는 1시간 남지 계속되었는데 전사자가 17명에 화상을 입은 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사흘 후 주력 부대가 도강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 부대는 임표 모택동이 인솔하고 있었다. 해설 5 해발 4천미터의 대설산 정복 어쨌든 대도하의 모험적 도강 작전은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전략적으로 볼 때 일단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런데 노정까지 달려온 것은 사실은 서쪽 산속으로 너무 들어와 있었다. 노정은 티베트 방면으로 가는 도중의 고울로서 사천에서 섬소로 나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공산군은 다시 높은 산맥을 넘어 또 한 번 동쪽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6월 2일에 노정을 출발하여 온시림 속을 해치며 행군을 시작했다. 3일 만에 억수같은 호우를 만나 사람은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걸을 수 있었으나 그러한 재간이 없는 노세는 미끄러져 3분의 2 정도나 수송수단을 잃은 부대도 있었다고 한다. 강행군의 결과 부대원은 물론 군수품 수송부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전례가 되었다. 동쪽의 천전 아안고울까지 접근하니 장계속군이 있었다. 공산군은 천천 근처에 산에 구축해놓은 방해선을 돌파하여 북상했다. 이것은 물론 사천 섬소로 통하는 도로가 아니었다. 인적도 별로 없었고 식량의 보급도 여의치 않았다. 6월 11일에 선봉대는 해발 4천미터 이상의 혁근산 굴짝에 도달했다. 이른바 대설산이 그것이었다. 그 지방 토창민들도 오르지 못하는 험준한 산이었다. 그러나 이 산을 정복하려는 공산군은 여름옷만을 입고 있었고 마침내 거위가 지팡이 하나씩 만든 거지꼴이 되고 말았다. 산에 들어서자 빙벽에 미끄러져 굴짝에 떨어지는 자가 속출하였다. 손자가 지적한 산림의 험난한 지형이나 소태지 등의 지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경고를 공산군이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분의 희생을 각오했을 것이다. 산봉오리가 가까워 옴에 따라 공기가 희박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피로와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동사하는 자가 없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정신력이 이 고행을 극복해주고 있었다. 인표도 몇 차례인가 기절했다고 한다. 공산군 제1방명군은 겨우 대설산을 정복하고 6월 23일 양하구를 향해 출발했다. 양하구에서 약 5만이 되는 병력을 갖춘 제3방명군과 합류했다. 합류하고 보니 식량 부족이었다. 이 근방은 티베트 지방이었으나 그들은 식량을 공급해주기는커녕 도리어 군량미를 훔쳐가는 사람들이었다. 공산군은 4천미터 이상이나 되는 높은 산을 몇 번씩이나 오르내리면서 7월 15일 해발 3천미터의 고온지대인 모아계에 도착했다. 여기서 다음에 광대 무변한 초원을 정복하기 위한 식량준비로 1개월 정도 주둔하였다. 해설 6. 대초원 속의 수렁에서 손자는 소택지 등의 지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투를 할 수 없고 토착의 안내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지형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광대 무변한 초원은 소택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 방면 지리에 밟지 못한 공산군은 토착민을 시켜 길잡이로 이용하려 했으나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8월 21일 그들은 1미터 안팎 길이의 숲이 우거진 소택지나 다름없는 초원에 들어섰다. 당시 병력은 그동안의 많은 손실을 보충하여 약 4만 5천이었으나 간헐적인 전투와 원정으로 지쳐 있었다. 안내자가 숲속의 한 표시를 보고 뒤따라가는 행군이었다. 길이 따로 있는 곳도 아니고 질퍼난 수렁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지 않은 사람과 노세가 수렁에 빠져 죽었다. 비가 오면 갈 곳이 없어 서서 밤을 새우곤 했다. 말라리아 환자가 500명이나 생겼으나 치료할 약품이 없어 죽어갔다. 드디어 10일 만에 파서의 마을에 도착했다. 해발 3,000미터의 고온지대에 100여 호의 민가가 있었다. 해설 7, 파랑주의와 농민 9월 공산군의 주력부대는 파서에서 동북방면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대초원을 나서자 또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욱이 티베트족은 다른 중국 군벌의 지령에 의해 언제나 공산군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포자하를 따라 올라가는 도중에 홍수를 만나 익산 사병도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유명한 촉의 잔도에 들어섰다. 절벽의 바위에 구멍을 뚫어 말뚝을 받고 그 위에 널빤지로 가설한 위험한 고비길이었다. 이 다리도 군데군데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서 행군했다. 때때로 절벽 위에서 티베트족이 바위를 굴려 내리기도 했다. 그들의 일제사격으로 100여 명의 공산군이 죽기도 했다. 다시 해발 4,000미터의 민산산맥을 넘었다. 감숙성에 들어서자 군벌이 3개 연대가 있어 그것을 돌파하는데 적지 않게 고전을 해야 했고 전후 6차례의 교정 끝에 9월 17일 군벌은 어디론지 도주했다. 험준한 민산산맥을 넘어 공산군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가를 구경하게 된다. 감숙성의 남부 민현은 중국인과 회족이 사는 곳이었다. 여기서는 티베드족 같은 행패는 없었다. 공산군은 소위 파랑주의라는 규범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민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규범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매매는 공정하게 하라. 2. 이야기는 친절하게 하라. 3. 침대용으로 쓴 널반지는 원위치에 돌려주어라. 4. 침구로 쓴 지푼 원위치에 돌려주어라. 5. 피로운 물건은 돌려주어라. 6. 부서진 물건은 변상하라. 7.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8. 포로의 주머니를 털지 말라. 이 파랑주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9. 사람을 구타하거나 폭언하지 말라. 9. 분여자를 희롱하지 말라. 10. 농작물을 해치지 말라. 그 지방 농민들은 공산군 가운데 완전 무장을 한 여자 대원이 있는 것을 보자 또 한 번 놀랐다. 10. 어쨌든 그들 공산군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욕과 이발을 하고 실로 오랜만에 포식을 하며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체력을 회복한 셈이었다. 10. 해설 8. 장정의 완수 한편 장계석군은 중앙군, 동북군 외에 감숙성 출신의 회적으로 편성된 사마군 등 30-40만을 동원하여 공산군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을 포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공산군은 감숙성 동남부 천수를 공격하는 채 가장하고 그 방면으로 일부 부대를 동원하였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130km를 행군한 끝에 무상과 장현 사이에 위수에 포진한 장계석군의 봉쇄선을 단번에 돌파하고 말았다. 위수를 도강할 무렵 적이 추격해오자 모택통은 팽덕해에게 대여섯 발 발사하라. 그러면 적은 도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적의 항공기 때문에 조금은 고전을 하긴 했지만 사실 결과는 그의 말대로였다. 9월 30일 공산군은 통의에 입성하게 된다. 감숙성에서 최초로 점령한 현성이었다. 대체로 공산군은 병법이 지시한 바에 따라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현성이나 적이 강한 곳은 피해왔던 것이다. 10월 7일 감숙성 동부의 대산맥인 육반산에 올랐다. 이것이 마지막 높은 산이었다. 이곳에서는 물이 없어 고초를 겪었으나 회족군이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고자는 전사했다. 손자가 경고한 바와 같이 강건한 장병은 먼저 가고 필요한 사병은 나고하여 그 10분의 1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0월 19일 공산군은 마침내 그들의 임시정부가 있는 연안의 북방 50km 지점에 있는 오기진에 도착한 것이다. 장정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 이 근거지는 1933년부터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소위 해방구였다. 복권성에서 오기진까지의 최단여정을 계산해봐도 장장 9,044km의 거리에 11개성을 통과했고 그동안 남이 보기에는 우세한 장계석군에게 쫓겨다니는 패잔병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공산군의 주력부대가 목적지인 근거지에 도착했으니 에드가 스노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략적인 우회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기진에 도착한 생존자는 불과 2만이었다. 출발할 당시의 병력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0만 대군이었다. 그런데 그 5분의 1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사실 공산군은 손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민첩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들은 조급하여 때로는 보급부대를 버리고 경장을 하여 강행군한 결과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때때로 전술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전략적인 면에서 검토할 때 공산군은 승리한 것이다. 장계석군을 기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그들은 대단히 유리한 방향을 쫓아 행동했고 병력을 분산시키거나 통합하는 등 수시로 변화한 것이다. 질풍과 같이 행군한 적도 있었고 대초원에서는 숲처럼 조용히 서서 잠복한 듯이 보이기도 했고 예의 가교에서는 수류탄을 들고 불과 같이 공격하기도 했다. 때로는 산처럼 침착하며 어둠에서처럼 식별할 수 없게 하고 적이 그들을 추격할 수 없게 했던 것이다. 해설 9 벽재관의 전술 임진왜란 조선 조정으로부터 원군 요청을 받은 명나라는 사실은 국내 사정이 위급했다. 영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의 조선 침략이 명으로 침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반감만은 할 수 없어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에서도 의론이 분분하여 일본과 강화를 하라는 의견 또는 조선의 즉각 군대를 파견하라는 의견 또는 요동에 출병하여 형세를 관망하라는 의견 또는 조선 조정이 일본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명으로 통하는 작전 도로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는 의견 등이 백출한 것이다. 그러나 명예 국방부 장관인 석성은 원군 파견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 것이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다. 조선을 잃게 되면 요동이 위태롭다. 요동이 위태로우면 북종이 위태롭다. 그러므로 마땅히 원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명은 1592년 여름에 우선 조선에 무기며 화약다이를 보내는 동시에 군자금 2만 양을 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윽고 요동지방의 부여단장 조승우는 병력 3천을 인솔하여 의주에 도착 일본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격퇴당하고 말았다. 명군은 조급했다. 더욱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무장으로 밤낮을 쉬지 않고 강행군하여 필요했던 것이다. 명예 조정에서는 이 패배에 놀라 대책을 강구했다. 석성 장군은 심유경이라는 자를 유격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심유경은 평양 근처에 와서 한 몸종을 시켜 일본군의 진지에 서한을 던지게 한다. 그리하여 8월 29일 일본군 고니시와 심유경은 회견하게 되었고 50일 동안의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명은 그 사이에 군을 보강할 작정이었다. 사실 명예 조정에서는 새로이 여단장을 임명하였다. 영하의 반란을 진압하고 개선한 이어송이란 자였다. 이어송은 보병 2개 사단, 기병 2개 사단을 선봉대로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행군, 불시의 평양을 포위했다. 일본군은 한양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로 원정을 해온 일본군은 이미 보급할 방법이 없었고 더욱이 조선 백성들의 저항 때문에 굶어야 할 형편이었던 것이다. 이어송군은 의기충천하였다. 일본군에게는 이미 물자나 군량이 떨어졌으니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명군은 곧 개성을 탈환하고 유명한 백제 간의 파죽지세로 쳐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은 1월 26일 이른 새벽 한양을 출발하여 남아하는 명군과 교전하기 위해 장릉천 남쪽의 진을 구축하고 명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양군은 마침내 교전하게 되었다. 이어송은 명에서 제일 가는 날렌 장수답게 당당하게 군 형태를 갖추고 강습해왔다. 그러나 일본군의 일진일퇴, 결사적인 전술에는 당해내지 못하고 그날 오후 이어송은 돌연 평양 방면으로 도주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어송은 너무나 앞을 다투어 전진만 하느라 일본군의 형세며 전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말았다.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원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이익을 취하려다가 전선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적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구변의 장 전투의 원칙 전투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고지는 공격하지 않는다. 2. 구릉을 등지고 있는 적과는 응전하지 않는다. 3. 험준한 지형에 있는 적과는 오래 전투하지 않는다. 4. 패배를 위장한 적군은 추격하지 않는다. 5. 적의 정의 부대는 공격하지 않는다. 6. 미끼처럼 이편을 유치하는 적병과는 교전하지 않는다. 7. 철수하는 적군은 테로를 봉쇄하지 않는다. 8. 적군을 포위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각할 공간을 마련해준다. 9. 진태유곡의 적군은 최후까지 공격하지 않는다. 5가지 이익 1. 길이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 2. 적군도 공격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3. 요새도 공격해서는 안 될 곳이 있다. 4. 토지도 쟁취해서는 안 될 곳이 있다. 5. 통수권자의 명령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전술의 활용 그러므로 장수가 9가지 전투의 원칙을 통달하고 있으면 용병에 능난하다 할 수 있다. 장수로서 9가지 전술상의 이익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비록 지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형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군을 통솔함에 있어 9가지 전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비록 5가지 이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군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것이다. 5. 곤모술수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이익과 손실을 아울러 참작해야 한다. 이익을 계산해두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손실을 계산해두면 환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군을 굴복시키려면 불리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이용하려면 사고를 일으켜 피로하게 하고 그들을 분주하게 하려면 이익을 주는 것이다. 요컨대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언제라도 대적할 수 있는 자기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것이 아니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태세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지휘관의 위기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이 있다. 1. 필사적으로 싸우는 자는 죽게 마련이다. 2. 기어코 살겠다는 자는 포로가 되게 마련이다. 3. 성미가 급한 자는 기만을 당하게 마련이다. 4. 청룡결백한 자는 모욕을 당하게 마련이다. 5. 인간을 너무 사랑하면 그 때문에 번민하게 마련이다. 5. 대체로 이 5가지는 장수의 과실이오 전쟁에 있어서 재난이 된다. 5. 군대를 멸망시키고 장수를 죽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 5가지의 위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5. 해설 1. 여순 요새의 공방전 1904년 2월 10일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만 이에 앞서 6일 국교단절을 통고함과 동시에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8. 인천 해전 그날 밤 구축함은 여순 항구를 기습 24일에는 러시아 함대의 여순 상륙을 붕쇄하기 위한 폐색대를 보낼 예정으로 있었다. 육상에서도 최초의 작전 계획은 주력을 마산부산에 상륙시켜 조선의 남쪽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해상 작전이 성공을 보게 되자 진남포로 상륙지를 변경하게 되었다. 일본 육군의 작전은 러시아군이 본국에서 중원을 받기 전에 우세한 병력으로 조선 만주 남부를 점령하여 그 방면에 이미 주둔해 있는 러시아군을 포착, 섬멸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주둔지에서 지구전을 벌이면서 전략적으로 후퇴, 중원군의 도착을 기다려 할빈 근처에서 결전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당시 일본이 여순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강력한 발트의 함대가 행동을 해오는 경우 일본은 거의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토고가 인솔하는 일본 함대는 비극적인 여순 항구에 폐쇄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순 항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일본은 상선을 항구에 침몰시켰는데 80명이 전사했다. 일본군이 여순을 공격한 것은 전후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후 3차에 걸쳐 공방전이 전개된 것은 러시아군의 여순 요새가 난공불락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고지에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만 러시아군은 험준한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 거기 다시 시멘트를 대량 소비하여 인공축성을 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 수뇌부들은 당초에 그러한 험준하고 견고한 여순 요새가 일주일 안에 공략되리라고 낙관하고 유명한 노기대장을 선동하여 총공격 작전을 하게 한 것이다. 결과는 참담하였다. 포위군은 투입될 때마다 전군이 전멸하는 상태에 있었고 1차전에서는 일본군의 사할에 해당하는 1만 6천명이 희생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병들은 여순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정도였으며 보충병은 소모품, 진격나팔은 저승의 종소리라고 수근거리게 된 것이다. 일본 신문들은 이 여순 요새가 함락되었다는 호회를 여러 차례 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새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락의 호회는 속속 발행되고 있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쿄에 돌아온 유골과 부상자들 뿐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노인네들까지 전선에 투입하게 되었다. 일본은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발트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출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그것이 여순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리 험준한 러시아 요새라 할지라도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유일한 야전사단 이후 전군의 총예비군인 제7사단을 여순에 투입하기로 결정 본국에 있는 요새포까지 전선에 운반하여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일본군의 손해는 6만 1차 총공격 당시의 병력을 웃도는 것이었다. 험준한 고지를 이용하여 구축한 러시아의 이 요새는 결국 함락되고 말았으나 그러나 일본군은 막대한 소모를 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승리가 아닐 수 없었다. 해설 2. 평야에서 싸워라 임진왜란 1593년 2월 12일 이른 새벽 벽제간의 전투에서 명군을 대파하여 사기 충천한 일본 침략군은 다시 이번엔 행주산성을 공략하기 위해 병력 3만으로 밀어닥쳤다. 이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홍백기, 황금산, 귀면수영 그 밖의 갖가지 괴이한 치장을 하여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행주산성의 지형은 한강 서쪽 강변을 내려다보며 우뚝 쏟은 산으로서 그 밖의 방면은 평야로 쌓여 있으며 동쪽은 험준하고 서북쪽은 경사를 이룬다. 다른 고지에는 백제시대의 기와 토기 등이 산재한 곳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으리라 보이는 토성이 있어 요세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 고지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이 요세는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공을 세워 전라도 순찰사가 된 곤유리 인소라는 처형의 승병 1만여 명과 그 밖의 백성이 수비하고 있었다. 곤율은 그해 2월에 이 고지에 도착하여 요세를 수축하고 목책을 만들어 대비했으며 병사 선거인은 금주, 창의사 김천일은 강화, 충청감사 허욱은 통진에서 각각 그를 응원하기로 하였다. 이를테면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한 배치였다. 일본군은 요세를 몇 겹으로 포위하고 세 부대로 나누어 파상 공격을 감행해왔다. 적의 함성과 총성은 천지를 진동했고 그 탄환은 비오듯 했다. 곤율군은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적군의 행동을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발사했고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잘라서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 적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곤율군도 악정고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 승장 처형을 시켜 승병 1천명을 거느리고 서북쪽 외성을 지키게 했던 바 우세한 적군의 공격에 쫓겨 내성으로 철수했고 적군이 성책에 방화했기 때문에 그 불을 끄기 위해 대량의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곤율은 스스로 수장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사졸의 목을 적셔주었다. 고지는 반드시 적군에게만 불리한 것은 아니었다. 구진구태의 공방전을 거듭하는 동안 마침내 일본군은 대패하였다. 그들은 전사자를 네 곳에 쌓아 화장을 하고 물러갔으며 그 냄새가 심리받게까지 미쳤다고 한다. 일본군의 행주산성 공략전은 대장 우키다, 이시다, 요시카와 등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당한 채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즉 일본 침략군은 손자병법을 답습한 제갈공명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별로 참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악의 전투에 있어서는 그 높은 곳을 쳐다보며 응전해서는 안 된다. 기세에 몰리기 때문이다. 일단 산악에서 평야지대로 철수한 후에 교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설 3. 징기스칸의 폐주전법 1236년 몽고의 징기스칸은 그의 조카인 바스를 총사령관으로 남부 러시아에서 전전한 경력을 가진 스부다이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유럽 원정을 내보냈다. 이 원정군의 편성은 원조 비사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소수를 보면 얼마나 대규모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들 원정군을 통솔하는 여러 황태자는 그 장남을 출정하게 하라. 또 스스로 출정하지 못하는 황태자 만호장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인 기족들 그 밖의 자는 모두 그 장남을 출정시켜라. 부마도 역시 그 장자를 출정케 하라. 그것은 장자가 출정하면 군의 사기가 악량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군사가 많이 참가하게 되어 위세가 당당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의 여러 나라는 그 군대도 강하며 무기도 예리하다고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몽고군은 원정에 앞서 예에 따라 유럽 방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라인 강변에까지 500여 명의 첩보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몽고군은 먼저 질풍과 같이 러시아 초원을 석권하고 1237년에는 볼가강을 도강하여 연말에는 모스크바를 공략한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울라지미를 점령하여 학살을 자행했다. 그런데 이 몽고군이 즐겨 애용한 전술이 패주를 위장한 전법이었던 것이다. 먼저 손봉대가 적진을 공격하다가 이윽호 패전을 가장하여 기말을 이용 태각하는 것이다. 이때 적이 진지에서 나와 추격해오면 그러한 그들을 양측면에서 급습하여 포위 섬멸하는 것이다. 징기스칸이 상용했다고 하는 이 원시적 전법을 바스 원정군이 답습하여 경관성에 거점을 둔 유럽의 기사군을 성밖의 광야에 유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어쨌든 몽고군은 다시 남부 러시아로 진격, 1240년에는 키에프를 점령하고 장려한 그리스도 교회를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전법을 가지고 러시아의 거의 모든 도시를 정복했던 것이다. 다시 몽고군의 다른 부대는 키에프를 출발하여 폴란드군을 격파하고 독일의 리그니치에 진입하여 독일 폴란드 연합군을 격파했다. 유명한 왈슈타트의 전투도 같은 전법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다. 몽고군은 다시 남하하여 헝가리의 수도를 점령하고 각 지방을 유린했던 것이다. 러시아에는 고래로부터 러버 전술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전법이 몽고군의 침략 당시에 배웠던 예의 폐주를 위장하는 전술인 것이다. 해설 4. 비적 예비군과의 동맹 1927년 9월 호남성에서 추수폭동에 실패한 모태동은 폐잔병 1천여 명을 인솔하고 11월에 정강산에 들어가 잠시 근거지로 정했다. 이 근거지에서 군대를 교육하여 혁명투사를 만들어 혁명운동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정강산의 주민은 당시 중국에 어디서나 그러했던 것처럼 지주에게 수탈을 당하는 가난한 소작인들이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찾아 하산하여 비적이 된다. 이를테면 비적 예비군들이었다. 현역 비적 두목에 왕가와 원가가 있었다. 이들은 삼국지며 수호지를 읽으면서 성장한 가난뱅이들로서 이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것 같은 호걸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 당시에 호걸이란 즉 군벌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느 날 무택동은 밀사를 보내 동맹을 교섭해보았다. 두 두목은 그 밀사를 마치 장계속군의 장군을 모시듯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조그만 군벌이 되는가 싶어 반가웠던 것이다. 그런데 밀사의 얘기를 듣고 보니 좀 이상했다. 밀사는 빈농을 해방하기 위해 싸워달라는 등 혁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등 수호지에 나오는 얘기와는 달랐고 더욱이 장계속군의 신식군대의 대장으로 모셔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었던 것이다. 조금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모택동과의 동맹을 할 생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두 두목은 600명의 무장한 비적을 공산군에 편입시키는 대신에 자기들이 통설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신네들은 정규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식군대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조직에 따르지 않으면 곤란하다. 홍군에는 사병위원회가 있으니 모두 가입해야 하며 정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왕가와 원가는 이 이상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주저했다. 밀사는 열심히 설득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대장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장이 되고 싶은 이들 두목들은 결국 설득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1천명에 불과했던 모택동군의 병력이 증가된 것이었다. 해설 5. 전쟁은 장사와 마찬가지 모택동이 정강산에 들어간 그 해 겨울은 초라했다. 식량도 없고 당 중앙에서의 원조도 없었다. 소총이 겨우 200정 있었을 뿐 비적들의 무기보다 수량이 적었던 것이다. 기관총은 물론 없었다. 그런데 1928년 주덕이 인소라는 약 1만 명의 군대가 정강산의 모택동군과 합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군의 사태는 일변했다. 주덕군은 장계속군에서 탈취한 1개 사단분의 군수품과 식량과 현금이 있었고 무기 가운데는 외제소총과 기관총까지 있었으며 휘하의 임표와 진위 등 젊은 사관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장계속군에게 쫓기어 정강산으로 온 것이지만 그 당시 모택동은 35세 주덕은 42세였다. 그 밖의 많은 부대와 무기를 얻은 모택동은 마침내 정식으로 홍군이라는 이름의 중국 공산군을 편성하였다. 모두 3개 사단이었으니까 1개 군단이 되는 셈이었다. 사태가 일변했다고 말한 것은 병력이나 장비 외에 새로이 군사 규율을 만들고 혁명군다운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파랑주의도 창군 당시에 제정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유명한 표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다시피 이 표호는 손자병법의 기본 원칙을 요약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지만 적의 정의 부대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투의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술을 가지고 공산군은 줄곧 장계속군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모택동은 정강산에서 사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퍽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전쟁은 장사와 마찬가지다. 수지가 맞으면 하되 밑장까지 털어먹으면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적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전쟁에는 정석이라는 것이 없다. 종래의 전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 전강산에 있던 비적의 두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전쟁은 서툴러도 된다. 적을 녹초가 되게 골리면 되는 거다. 정말 훌륭한 전쟁에 능한 전술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창설 당시의 중공군은 적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는 패배하여 아주 해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중공군은 적의 정예부대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전투를 했다. 그러한 전례를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해설 6. 진태유곡의 곤률 장군 손자는 앞에 원칙에 이어 진태유곡의 적군은 최후까지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8항과 거의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태유곡이란 어느 정도의 상태에 놓인 것을 가리키는 말인가 군량은 동이 났고 그 밖의 군수 물자도 탕진했다. 따라서 그 이상 전투를 계속하지 못할 형편에 있을 뿐 아니라 살아서 돌아갈 희망조차 가질 수 없으나 굳게 결속하여 어떠한 수단으로 서든지 사선을 극복, 돌파해야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적은 죽음을 각오한 지 이미 오래일 것이니 어떠한 공격에 당면해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분전하리라. 그러므로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는 적은 전략적으로 보아 차라리 살아 돌아가도록 버려두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반드시 적을 학살하는 데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행주산성 싸움은 일본 침력군에 있어서는 참폐요 우리 편에 있어서는 대첩이 되는 전투지만 진태유곡의 조선군을 일본군이 최후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당시 조선군은 총포가 없었다고 한다. 활과 창과 부녀자들의 투성만이 유일한 무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총포가 있었다. 그러기에 조선군의 자세는 필사적이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다. 더욱이 행주산성에는 한강과 창릉천 따위 이를테면 배후의 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군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만큼 진태유곡의 극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분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본군은 그러한 최후의 결사적 반격에 견디지 못해 패배한 것이다. 일본군은 진태유곡의 적군은 최후까지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손자의 말을 상기해야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곤률이 행주산성에 포진한 것은 그동안 침략군에게 쫓기다 못해 마지막 비장한 항전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행주산성은 이를테면 최후의 방어진지였던 것이다. 해설 7. 선교사 사례의 사건 발생을 고대하다 기독교의 전도가 개개의 선교사의 주관적 의도 여하와는 관계없이 침략 정책,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는 것은 유럽 열강의 아시아 침략의 가정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가령 프랑스가 베트남의 점령이나 중국에 대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것을 멋대로 활용한 예가 바로 그것이다. 말하자면 그 지방에 관련한 민중들이 선교사를 박해하거나 살해한 사건의 발생은 함대가 출동하는 절호의 기회여 구실이 되어준 것이다. 뒤늦게 아시아에 진출한 독일 제국주의는 1880년대부터 로마 법왕에게 강요 독일 국적의 선교사의 보호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중국 침략에 이용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교주만을 조차해달라고 청조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독일 황제 비렐름 이세는 즉각적인 군사 점령을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의 수상이 선교사의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마침내 산동성의 거야현에서 독일인 선교사 두 명이 살해된 사고가 발생했고 그러자 독일은 군함 세척을 교주만에 급파하여 청도를 점령한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정략이 이를테면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켜 피로하게 한 곤모술수였던 것이다. 선교사의 살해 사건 때문에 침략을 당했으니 피로한 정도가 아니었다. 해설 8. 적국에도 이익을 제공하라 그 다음 그들을 분주하게 하려면 이익을 주라는 것인데 일본의 유명한 이케이시의 러시아 혁명군에 대한 원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일본은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근무하는 육군대령 이케이시로 하여금 러시아 국내의 불평분자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케이시는 스토클룸의 일본 대사관을 근거지로 하여 파리, 런던, 노르웨이를 왕래하면서 러시아의 쯔아리즘 정권을 전복하려는 레닌 등과 접선하고 그들에게 막대한 군자금과 무기와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10월 혁명의 성공을 보게 된 것이지만 이케이시의 혁명 분자들에 대한 이익의 제공은 러시아 정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 일어난 반란의 수습 때문에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적국을 분주하게 하려면 이익을 주라는 명제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행군의 장 정보의 원천과 그 수집 군사를 처리하는 네 가지 방법 무릇 전투는 아군의 군을 처리한 다음 적정을 관찰하면서 비롯한다. 첫째, 산을 넘을 경우에는 계곡을 의지해야 하며 전망이 트인 고지를 점거해야 한다. 적이 고지에 있으면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산악전의 원칙이다. 둘째, 물을 건너면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적이 물을 건너오면 물가에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반쯤 건너온 뒤에 반격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편에서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는 물가에 다가가서 대적해서는 안 되며 높은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 또 하류에서 상류의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강변에서 전투하는 원칙이다. 셋째, 소택지는 가급적 빨리 지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소택지에서 싸울 경우에는 반드시 물풀로 가리고 숲을 등지고 싸워야 한다. 이것이 소택지에서 전투하는 원칙이다. 넷째, 평지에서는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고지를 배후나 오른편에 두고 낮은 지형은 앞에 두며 높은 곳을 등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평지에서 전투하는 원칙이다. 이 네 가지의 군의 이익이 옛날 황제가 사방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획득하게 한 것이다. 양지와 음지 무릎 군대에게는 높은 곳은 좋으나 낮은 곳은 좋지 않고 양지는 좋으나 음지는 좋지 않은 법이다. 건강에 유의하여 풍요한 곳을 점거하면 군대에는 아무런 질병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필승의 군대라고 한다. 구름과 재방에는 반드시 그 양지바른 곳을 오른편 배후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전쟁을 유리하게 하는데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홍수 때문에 물이 범람할 경우에 도강하려고 할 때는 그 수세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각가지 사지 무릎 지형에는 위험한 곳이 있다. 절벽에 둘러싸인 깊은 계곡 사방이 높고 가운데는 낮아 무리개는 분지 험준하여 감옥과 같은 곳 초목이 밀생하여 움직일 수 없는 숲 수렁 동굴처럼 협소한 길 이와 같이 위험한 곳은 반드시 빨리 통과하며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편은 그러한 곳을 멀리하되 적은 가까이 하도록 하며 이 편에서는 그러한 곳을 향하고 적은 그러한 곳이 배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군대 곁에 험준한 땅이나 소택지 혹은 갈대나 초목이 무송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복 수색한다. 그러한 곳에는 복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원천 적이 가까이 있는데도 조용한 것은 지형의 험준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도전하는 이유는 이 편의 공격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적이 평지에 있는 것은 이익을 시사하여 유인하기 위해서다. 많은 숲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풀로 가리고 있는 것은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다. 새가 돌연날면 복병이 있다. 짐승이 놀라 도망하는 것도 복병 때문이다. 먼지가 높이 치솟는 것은 전차대가 오기 때문이다. 먼지가 낮게 깔리면 보병이 다가오고 있다. 먼지가 산발적으로 일고 있는 것은 뗄나무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먼지가 오가고 있는 것은 수경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찰과 분석 적의 말시는 겸손한데 방어에 진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저가 강하고 적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수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 전차가 먼저 나와 군의 곁에 있는 것은 전투 준비를 갖춘 것이다. 돌연 강화를 요청해 오는 것은 무슨 음모가 있다. 적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전차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적이 조금씩 전진 후퇴를 거듭하는 것은 이 편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는 것은 굶주렸다는 증거이다. 물을 기러 서둘러 마시고 있는 것은 적군이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여주어도 진격해 오지 않는 것은 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은 적군이 이미 철수하고 없기 때문이다. 밤중에 외치는 것은 겁에 질려 있기 때문이다. 군대가 소란스러운 것은 적장에게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군기가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문란한 징후다. 지휘관이 함부로 성내는 것은 군이 지쳐 있기 때문이다. 말에게 군량미를 먹이고 사병에게 육식을 시키며 취사도구를 마구 부수며 병사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막다른 지경에 이른 군대이다. 지휘자가 강곡하고도 장황하게 사병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주 벌을 주는 것은 그 군대가 통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병들을 난폭하게 다루고는 이윽호 입안을 두려워하여 달래는 것은 무능한 지휘자인 것이다. 적병이 성내며 진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결전도 하지 않고 철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략이 있는 것이니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정병주의 전쟁은 병력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저돌적으로 달려들지 않도록 하며 전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적정을 배려하면서 싸울 수 있을 정도면 족한 것이다. 도대체 아무런 계책도 없이 적을 멸시한다는 것은 반드시 포로가 될 조지입니다. 사병들과 아직 친근하기도 전에 징벌을 하면 그들은 신복하지 않을 것이오. 신복하지 않으면 불이기 어렵다. 또 이미 친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행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아 불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군대는 사랑을 가지고 명령하고 위력으로서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법령을 평소부터 잘 지키면서 사병들에게 명령하면 복종하지만 법령을 평소부터 잘 지키지 않고 명령하게 되면 그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부터 명령의 신뢰성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일치단결할 수 있을 것이다. 10. 지형의 장 승패의 함수관계 각종 지형의 특이성 지형에는 통형, 괴형, 지형, 애형, 험형, 원형의 여섯 가지가 있다. 통형은 이 편이 갈 수도 적군이 올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러한 지형에서는 먼저 높고 양지바른 곳을 점거하고 군량미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여 싸우면 유리하다. 패형은 가기는 쉬우나 돌아오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러한 지형에서는 적의 군사력이 취약할 때 나가서 공격하면 승리할 것이다. 적의 군사력이 강한 경우에는 싸워 승리하지 못하면 철수하기가 어려우니 불리하다. 지형은 이 편에서 진격해도 불리하고 적군이 진격해도 불리한 곳이다. 그러한 지형에서는 적이 비록 이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진격하지 말 것이며 일단 후퇴한 후에 적으로 하여금 반쯤 진출하게 하여 그때 공격하면 유리하다. 애형은 이 편이 먼저 점거하면 반드시 방어를 충실하게 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적이 먼저 점거한 경우에 그 방어가 충실하면 공격하지 말고 방어가 충실하지 못하면 이때 공격한다. 허명에서는 이 편이 먼저 점거하면 반드시 높고 양지바른 곳을 점거하고 적의 공격을 기다린다.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한 경우에는 철수할 것이며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원형에서는 양군의 군사력이 비등할 때는 서로가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며 싸워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지리의 법칙이다. 장수된 자는 그것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되므로 10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여섯 가지 폐병 군대 가운데는 주병, 이병, 한병, 붕병, 남병, 배병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폐병은 자연의 재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고 장수의 과실에서 비롯한다. 군사력이 동등한데 1대 10으로 공격한다면 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주병이다. 사병들은 강한데 지휘관이 약하면 군기가 해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병이다. 지휘관들은 강한데 사병들이 겁약하면 군은 마치 수롱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병이다. 지휘관은 성을 내며 장수의 명령에 불복하고 적과 부딪히면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제멋대로 싸우고 있는데 장수가 그러한 실정을 모른다면 군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분병이다. 장수가 나약하여 위험이 없고 군령도 분명치 않으면 지휘관과 사병들 간의 질서가 없으며 전투 배치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남병이다. 장수가 적정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열세를 가지고 우세한 적에게 응전하거나 공격하고 선봉에 설 정병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배병이다. 이 여섯 가지는 패배의 법칙이다. 장수의 가장 중대한 임무가 되는 것으로 10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승패의 함수 지리는 전쟁의 유력한 보조수단이다. 적정을 측정하고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형의 험해와 원근을 계산한다는 것은 장수의 주된 임무가 된다.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알지 못하고 싸우면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원칙상 승리가 확실하면 통수권자가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싸워야 하며 전쟁의 원칙상 승리할 수 없으면 통수권자가 싸우라 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장수는 공명을 바라지 않고 싸우며 처벌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퇴각하되 오직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한 장수는 국가의 보배가 된다. 장수와 사병 모름지기 장수는 사병을 갓난아이처럼 아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들과 함께 위험한 지형에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 사병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대하면 그들도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사병들을 너무 후대하면 부릴 수 없게 될 것이며 사랑이 지나쳐 명령하지 못하면 물란해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방자한 자식 같아서 쓸 수 없게 된다. 승패의 확률 적군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적에게는 공격에 대비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적에게 약점이 있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편히 그러한 적을 공격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형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는 자는 군사를 동원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거사를 해도 궁지에 몰리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적을 알고 이 편을 알면 승리는 위태롭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자연의 순환 원리와 지리를 알고 있으면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11. 구지의 장 전쟁의 의미 입지적 조건 입지적 조건으로는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 등이 있다. 12. 스스로 자기 국토에서 전쟁하는 곳을 산지라 하고 다른 나라 영토에 침입했으나 깊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경지라고 하며 이 편히 탈취에도 유리하고 적이 점령에도 유리한 곳을 쟁지라고 한다. 13. 그리고 이 편히 진격하기에도 편리하고 적이 공격하기에도 편리한 곳을 교지라고 하고 여러 국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점령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곳을 구지라고 하며 14. 적의 용토에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성읍들이 배후에 있는 곳을 중지 15. 산림, 험조, 소택지 등으로 진격하기 어려운 곳을 비지 15. 들어가기에는 길이 좁고 돌아올 때에는 우회해야 하며 소수의 적군이 다수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을 위지라고 한다. 15. 빨리 전투를 끝내면 생존할 수 있으나 빨리 끝내지 못하면 멸망하는 곳을 사지라고 한다. 16. 그러므로 산지에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지에서는 주둔해서는 안 된다. 16. 쟁지는 공격하지 말아야 하며 교지에서는 교통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며 구지에서는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하며 중지에서는 전략물자를 약탈해야 할 것이다. 16. 비지에서는 전투하지 말고 빨리 통과해야 하며 위지에서는 전략적인 철수를 해야 하며 사지에서는 격전을 할 수밖에 없다. 17. 적을 조정하라 18. 예부터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군으로 하여금 전후 연락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며 대부대와 소부대가 서로 응원하지 못하게 하며 지휘관과 사병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며 상하가 서로 협조하지 못하게 하며 사병이 흩어져 다시 모일 수 없게 하며 집합회도 정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8. 한편 이편은 조건이 유리하면 행동하고 불리하면 중지한다. 19. 만일 적군이 정비된 대군으로 이편을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19. 우선 그 소중한 발을 탈취하라. 그리하여야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19. 전쟁은 오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0. 적이 미치지 못한 약점을 이용하고 적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길을 격려하여 경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라. 21. 사력으로 분투시키는 방법 22. 무릇 적국에 진격했을 때는 그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면 군사가 단결되어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 23. 적국의 풍요한 들에서 약탈하면 전군의 식량도 풍족하리라. 24. 원정군은 삼가 휴식하고 필요하지 않도록 하며 사기를 진작하여 전력을 축적하고 군사를 경령하되 계산과 모력으로서 하며 적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하며 부대를 극한 상황에 투입하면 결사적으로 싸우되 도주하지는 못할 것이다. 25. 장병이 함께 힘을 다하여 싸우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겠는가. 26. 장병들이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부대는 더욱 단결할 것이다. 26. 적국에 깊숙이 들어가면 제약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마련인 것이다. 27. 그래서 그러한 군대는 훈련을 과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계할 것이며 요구하지 않아도 분투할 것이며 저절로 친밀해질 것이며 명령이 없이도 성실하리라. 27. 점을 금지시키고 미신을 벌이게 하면 죽을 때까지 전선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27. 지휘관들이 재물이 없는 것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오래 살기 싫어서가 아니다. 28. 결전을 감행하는 날에 사병들은 앉아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누운 자는 눈물을 턱에까지 흘리게 되지만 일단 극한 상황 속에 투입되면 모두가 전제와 조기처럼 용감해지는 것이다. 29.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라 30. 그러므로 전쟁에 능숙한 자는 비유를 하자면 소련과 같아 31. 소련은 상산에 있는 뱀이다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려든다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려든다 그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들게 된다 그러면 군대를 마치 소련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31. 물론 할 수 있다 31. 오나라 사람과 원나라 사람은 원래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자 그들은 좌우의 손처럼 서로 도와 살아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말을 메워두고 차륜까지를 묻어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다 31. 군대를 한결같이 용감하게 만드는 것은 통솔 방법에 달려 있으나 강한 자나 유약한 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것은 오직 일시적 조건 때문이다 32. 그러므로 전쟁의 능한 자는 부대를 마치 손목을 마주잡고 가듯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군대로 하여금 싸울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33. 장수의 임무 장수는 조용하고 깊이 성찰하며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34. 장병들의 이목을 가지고는 군작전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며 계획을 수시로 바꾸고 전략을 혁신하여 타인이 감히 알지 못하게 한다 그 주둔지를 수시로 바꾸고 가는 길을 우회하여 타인이 감히 잘 알지 못하게 한다 35. 장수가 사병들과 더불어 결전할 경우에는 마치 사람을 높은 곳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떼어버리는 것처럼 할 것이요 36. 외국에 깊숙이 들어가서 배를 소각하고 솥을 파괴하고 결전을 할 경우에도 양떼를 몰아치듯 해야 한다 37. 그들은 쫓기어 앞으로 나아가지만 후퇴할 바를 모르리라 38. 전 부대를 집결시켜 극한 상황에 투입하는 일이 장수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39. 아홉 가지 입지 조건에 따른 변화와 상황에 따라 부대를 적절히 배치하는 데 있어 이해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할 줄 안다 40. 전략과 정략 무릇 적국에 진격했을 경우 그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면 단결하지만 약게 들어가면 산만해진다 40. 본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작전한다는 것은 절지가 된다 41. 사방에 길이 트인 곳을 구지라 하고 적국 깊숙이 들어간 곳은 중지라 하며 41. 약게 들어간 곳을 경지라 하고 경고한 곳을 등지고 협회한 곳을 앞에 둔 곳을 위지라 하며 탈출구가 없는 곳은 사지라 한다 41. 그래서 산지에서는 사병들의 마음을 단결시키고 경지에서는 그들과의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42. 쟁지에서는 적군의 후방을 공격할 것이다 42. 교지에서는 수비를 신중히 할 것이며 구지에서는 재산국가의 외교를 경고해야 할 것이며 43. 중지에서는 식량을 계속 확보할 것이며 비지에서는 행진을 빨리 할 것이며 44. 위지에서는 탈출구를 봉쇄할 것이며 사지에서는 결사적으로 싸우라고 지시할 것이다 45. 사병들의 심리라는 것은 포위를 당하면 스스로 방어하고 어쩔 수 없게 되면 싸우며 위험을 느끼며 순정하게 마련인 것이다 45. 폐왕 45. 제3국의 정략을 알지 못하는 자는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 46. 동시에 산림이나 험준한 지형이나 소택지의 지형을 알지 못하면 행군을 할 수 없고 47. 향도를 쓰지 않고는 지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47. 이 세 가지는 그 중 하나만 몰라도 폐왕의 군대가 될 수 없다 48. 무릇 폐왕의 군대가 다른 강대국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미처 군대를 집결시키지 못할 것이오 48. 위세가 적국에 미치게 되면 그 나라는 제3국가 외교와 동맹을 맺지 못할 것이다 49. 그리하여 이 편은 외교상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고 49. 구태여 패전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국의 소심만으로 그 위세를 적국에 가하게 되면 49. 그 요세도 공략할 수 있고 그 나라는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50. 상규에 없는 파격적인 큰 상을 주고 평상시와는 다른 법령을 발표하여 다스리면 50. 전군의 많은 부대를 움직이게 하는데 마치 한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할 수 있으리라 51. 장병에게는 임무만을 부여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말 것이며 52. 유리한 점만을 알리되 불리한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52. 군대는 위험한 상황 속에 투입해야만 비로소 패배를 모면할 수 있고 53. 사지에 빠진 뒤에라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54. 무릇 장병들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만이 분전하여 승리할 수 있다 54. 선전포고 55. 전쟁을 함에 있어 중요한 일은 적의 의도를 10분 파악하는 데 있다 55. 그에 따라 일치단결 대적하여 천리의 먼 적국에 들어가 그 장수를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55. 그것이 교묘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자다 56. 마침내 선전포고를 행하는 날은 적국과의 관문을 봉쇄하고 여권을 폐지하며 사절의 왕래를 중지하며 56. 정부나 수뇌부에서는 오직 군사 문제에만 몰두한다 57. 그리하여 적군에게 동요나 약점이 있는 듯이 보이면 신속히 그것을 포착하여 적의 가장 소중한 곳을 먼저 공략하되 57. 묵묵히 적정에 따라 행동하며 승패를 결정한다 58. 그 행동은 마치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하고 그리하여 적의 약점이 보이면 달아나는 토끼처럼 하여 적이 방어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58. 해설 1. 조조의 사지 설정 59. 조조는 강적 원소를 격파하고 하북 일대를 재패한 다음 59. 위나라를 건국하여 총나라 오나라와 정립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60. 원소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것은 그가 휘하 부대를 극한 상황 아래 투입하고 분전하지 않을 수 없게 했기 때문이었다 61. 황하를 사이에 두고 북쪽 익주에는 원소가 남쪽에는 허창을 본거지로 하여 조조가 각각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숙명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61. 그런데 몇 해를 대립하는 동안 원소의 위세가 점차 세태해가고 있었다 61. 그래서 원소는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반격작전을 구상하여 30만 대군을 정비하고 창정에 진출한 것이다 62. 한편 조조는 조용히 군사를 몰고 가서 야음을 이용하여 포진을 마치자 원소의 진지를 기습한 것이다 62. 원소군은 즉각 반격해왔다 63. 예상한 대로였다 63. 조조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곧 후퇴 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소군은 맹렬히 추격해왔다 64. 조조군은 밤새껏 열심히 패조하였다 64. 이윽호 이른 새벽이 되어 앞을 바라보니 눈앞에는 황하가 도도히 흐르고 있지 않은가 64. 이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64. 더 이상 도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64. 이때 조조가 큰소리로 외쳤다 64. 제군들이 보다시피 이제 도주할 길이 없다 65. 그러니 살아서 돌아가려면 적과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65. 이 호령에 전군은 되돌아서서 필사적으로 추격해오는 원소군을 반격하기 시작했다 65. 그리하여 원소군은 배수의 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조조군의 맹공격 앞에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65. 원소 자신도 겨우 목숨을 건졌을 뿐 두 번 다시 제기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65. 해설 2. 신속하라 66. 군의 유기적인 기동성은 마치 뱀과 같이 하라고 손자는 비유를 들어 말해주고 있다 66. 소련은 상산의 뱀이었다 66. 이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로 반격해왔고 꼬리를 치면 머리로 반사전을 펴 공격해온다 66. 장수나 지휘관은 모름지기 이 뱀처럼 신속하게 우군과 호응하며 동시에 반격하여 기동성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66. 1813년 봄, 나폴레옹은 도레스댕을 점령하고 프로시아 러시아 연합군을 베를린에서 차단하려고 약 20만 대군을 인솔 라이프지에이로 향했다 66. 그것을 알게 된 10만 연합군은 프랑스군의 우측면을 급습하려고 5월 1일 라이프지히 남쪽에 집결하고 호시탐탐 적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66. 그런데 기마병의 부족으로 적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나폴레옹은 그날 밤에야 적의 주력이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5월 2일 오전 9시경 라이프지히 를 향해서 전진 중인 적 3개 사단을 우측으로 우회하여 공격하려고 부랴부랴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11시경 연합군은 프랑스군 선봉 부대를 향해 일제 공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측면을 맹타해온 것이다 이를테면 군의 허리깨를 공격해온 것이다 이 측면 공격을 예상하고 있던 나폴레옹은 적의 좌우 양날개를 포위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적은 백전 연마의 정의 부대였기 때문에 도리어 이 편의 허리깨를 무너뜨릴 기세였다 그때 나폴레옹은 재빨리 최후의 근의 사단을 반사적으로 진출시켜 역습했고 그리하여 적은 격태되고 말았다 이 전투는 전술상 가장 불리한 행군 중대의 중앙을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꼬리를 가지고 적을 포위한 이를테면 상산의 병과 같이 유기적으로 반격을 가한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다 해설 3. 5월 동주 5월 동주라는 이야기는 손자가 최초로 얘기한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진위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5와 월나라는 다같이 양자강 연안의 신흥국가였다 서로가 세력을 다투며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던 것이다 취리의 싸움이 발단이 된 오왕 부처와 월왕 구천의 세력 다툼은 와신상담의 고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오나라와 월나라 같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은 배를 탄 경우에는 폭풍이 몰아치면 서로가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하게 마련인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보다도 우선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선 살고 보겠다는 본능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손자는 평소에 욕심이 많고 그래서 종종 암투가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이 오월 동주의 경우나 혹은 상산의 병과 같이 일체가 되어 적과 싸울 수 있도록 휘하 장병들을 극한 상황에 투입하라는 것이다 원수와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면 서로가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하는 법이다 손자의 설명을 빌면 폭풍을 만나자 그들은 좌우의 손처럼 서로 도와 사랑하게 마련이다 이 예에서 인간과 인간이 확실하게 결부되는 것은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대로 하여금 사력을 다하여 분전하게 하려면 그들을 위기에 몰아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전력을 경주한 끝에 난국을 극복하고 말 것이다 해설 4. 진초의 정략전 중원 진출을 염원하고 있던 남쪽의 신흥국 초 그런데 중원에서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있던 진이 초의 진출을 막지 않으면 천하의 패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다 양자의 결전은 우선 송의 쟁탈전에서 비롯하게 되지만 이야기는 먼저 초의 동정에서부터 시작할까 한다 초의 성황은 기원전 633년 송을 먼저 공략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훈련이 거듭되었는데 때로는 사병들의 귀를 잘라내는 엄격한 군사훈련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겨울 마침내 초왕은 송을 공격하게 된 것이다 송은 급거 사신을 진해 문공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문공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다 송의 난국을 구하여 이 기회에 우리 진나라 위력을 중원에 가시하면 천하의 패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하오 그러나 다른 한 신하는 이렇게 의견을 진술했다 초는 근래 조를 지배하에 두게 되었고 위나라와 동맹했습니다 우리가 조와 위를 공격하면 초는 그 두 나라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이나 제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해 문공은 전군을 소집하고 전시체제로 편성한 다음 이듬해 봄에 초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나라와 위나라에 대해서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문공은 조를 공략하기 위해서 위의 영토 통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우회하여 황하를 건너 조나라에 진격해 들어갔다 한편 통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나라의 오록을 점령함으로써 미래의 패왕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조나라나 위나라 등 약소국은 진이라는 강대국의 공격에 감히 군사동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해설 5. 위세가 적국에 미치게 하라 진나라 문공은 제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위나라 성공도 참가를 희망해 왔으나 문공은 그것을 거절하고 말았다 그래서 성공은 이번엔 초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위나라의 요인들은 국구 반대하고 성공을 오히려 추방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의 위세가 위나라에까지 미치어 제3국인 초와 외교나 동맹을 맺지 못한 것이다 진의 노여움을 유발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진의 문공이 위나라를 공격했을 때 노나라는 공자매를 파견하여 위나라를 방해하게 했다 그러나 위나라는 초의 구원이 늦어 진에 항복하고 말았다 노나라 희공은 진과 초나라 사이에 끼어 쓴 잔을 마시다가 공자매를 소환하여 처형한 다음 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다 진에 대해서는 공자매가 독단적으로 위나라에 가세했기 때문에 처형했노라고 변명했고 초에 대해서는 공자매가 위나라의 방어를 포기하고 제멋대로 기국했기 때문에 처형했노라고 설명한 것이다 조나라를 포위한 진군은 조의 성문에 육박하여 격정 끝에 많은 전사자를 냈다 조나라에서는 진군의 시체를 성벽에 거꾸로 매달았다 진군은 조나라의 공동묘지로 이동했다 조나라에서는 진군이 보복으로 자기네 조상들의 묘지를 파헤치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진군의 시체를 관에 담아 속문 밖에 돌려주었다 진군은 그 사이에 맹공격을 가하여 마침내 조나라의 성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해설류 진 중원의 패자가 되다 진나라는 송제의 진과 10개의 연합군을 편성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송을 공략하려다 분리하여 철수한 초와 결전을 하기 위해 그의 여름 성복에 포진하였다 초군도 홈준한 산악을 배우로 하여 포진했다 적이 산을 배우로 두고 결사적으로 대응해오자 진의 문공은 공격하기를 주저했다 한 신화가 앞에 나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다 공격하셔야 합니다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 나라를 제패할 수 있는 패자가 될 것이옵니다 또 비록 패배할 경우에도 우리 진나라는 산하에 둘러싸인 자연의 요새이므로 봉국까지 이를 염려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복의 전투는 시작되었다 진의 장군은 호랑이 가죽을 씌운 말을 타고 초군의 진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이윽고 초군의 우익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한편 다른 진군은 패배를 가장하여 도주했다 초군은 진지를 버리고 도주하는 진군을 추격했다 그리하여 초군은 좌익도 격파를 당한 것이었다 진군은 초군의 병령을 점거하고 군량미를 몰수하여 3일 동안 그곳에서 묵다가 개성길에 오른 것이다 초군을 격파한 진의 문공은 이리하여 중원의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해설 7. 행동은 처녀처럼 방어는 토끼처럼 끝으로 손자는 선전포고를 하는 날의 중요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말할 것도 없지만 이때 군수뇌부의 회의 내용은 절대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자는 그 행동은 마치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하고 그리하여 적의 약점을 보이면 달아나는 토끼처럼 하여 적이 방어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1944년 6월에 개시된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노르망대 작전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연합군은 실로 4년 동안 은인자중하며 마치 수줍은 처녀와도 같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상륙 작전이 전개되자 문자 그대로 연합군은 달리는 토끼처럼 독일군을 향해 맹진했기 때문이다 12. 화공의 장 열전과 냉전 열전의 형태 불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사람을 불로 죽인다 둘째, 적재물을 소각한다 셋째, 군수물자를 태운다 넷째, 창고에 불을 놓는다 다섯째, 대오에 화염을 퍼붓는 것이다 불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고 화염을 퍼붓는 데도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다 불을 놓는 데는 때가 있고 불이 잘 타오르는 날이 있다 기후가 건조할 때 불이 잘 붙는다 때는 기후가 건조한 때이고 날은 달이 기, 벽, 익, 진에 있는 날을 말한다 보통 달이 그러한 성자에 있는 날은 바람이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행동을 취하라 무릇 불을 가지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첫째, 이 편의 불이 적진의 내부에서 일어나면 즉시 밖에서 호응하여 공격한다 둘째, 불이 났는데도 적군이 조용한 경우에는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불길에 따라 공격하거나 공격을 중지한다 셋째, 적진 밖에서 불을 붙이는데 편리한 경우에는 적진 안에 들어갈 것 없이 적당한 때를 기다려 방어한다 넷째,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불이 일어날 때에는 바람을 받으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낮에 불어오면 그 바람을 따라 공격하고 밤에 불어오는 경우에는 공격을 중지한다 무릇 군대는 불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상 다섯 가지 방법이 있으니 전술로서 지켜야 한다 수공법과의 비교 불로서 공격을 돕는 데는 총명한 지혜가 필요하고 물로서 공격을 돕는 데는 강력한 병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물로 하는 공격은 적을 차단시킬 수는 있으나 탈취할 수는 없다 냉전의 초대 무릇 싸워 승리하고 공격하여 탈취했으면서도 그 공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낭비이다 그래서 총명한 통치자는 깊이 사려하고 훌륭한 장수는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유리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으며 국가에 이익되는 바가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통치자는 노여움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장수도 분노 끝에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면 행동하고 이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노여움은 해소되어 다시 기쁘게 될 수 있고 분노는 다시 즐거워질 수 있지만 한 번 멸망한 국가는 다시 복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통치자는 삼가며 훌륭한 장수는 경계한다 그것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보존하는 방법인 것이다 해설 1. 제갈공명 기타의 화공 불을 사용하여 적의 군사력을 마비시킨 전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앞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 적벽 전투가 아닌가 한다 조조는 80만 대군을 군함에 싣고 양자강을 내려가고 있었다 한편 손곤 유비 연합군도 조조군과 대전하기 위해서 같은 양자강의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양군이 조호한 곳은 양자강 남한의 적벽 그런데 전초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조조군은 건너편 오림으로 철수한다 그날 밤 손곤의 휘하장수 황계가 항복을 위장하고 조조군이 정박 중에 있는 대한해까지 건너가서 군함에 불을 질렀고 불길은 삽시간에 육상의 조조군 진지에까지 번져 그들의 군사력을 마비시켜 치명적 타격을 준 예가 그것이다 또 총나라의 유능한 정치가여 성실한 충신이었던 제갈공명도 불을 가지고 적군을 굴복시킨 예가 있다 그는 차라리 천자가 되라는 유비의 공고도 물리치고 인제의 등용과 강기 숙정에 의해서 내정을 정비한 다음 후환을 없애고 군수 물자의 확보를 위해 225년 5월 노강을 건너서 운남 기주 지방에 이민족을 정벌하게 되지만 이때 이민족의 추장 맹획의 군사를 호로곡에서 격파할 때 불을 가지고 공격하여 추장을 생포한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이어송도 같은 존술로 일본의 군이시군이 수비하는 평양을 공략한 적이 있다 명군이 불이 붙은 화살을 적진에 발사 화재가 발생하게 되자 일본군은 한양으로 철수한 것이다 해설 2.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알라모드 공군 기지에서는 뚱뚱이라는 애칭이 있는 프로토늄 폭탄이 100피트의 탑 위에 장치되어 있었다 오전 5시 15분 시계의 초반을 읽기 시작했고 5시 29분 마침내 제로가 되었다 이 거대한 불덩이는 하늘을 뒤덮었고 땅을 진동시킨 것이다 이 원자폭탄 실험은 포츠담 회담에 모여있던 미국의 최고 순회진에 전달되는 동시에 처칠 영국 수상에게도 알려졌다 누구나가 흥분했다 태평양 전쟁이 미국에 종식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의 최고 고문들을 소집했다 국방장관 번즈, 육군장관 스팀슨, 육군참모총장 마샬, 해군작전부장 킹, 육군항공총사령관 아놀드 등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 가공스러운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회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기로 전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실험이 성공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같은 포츠담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을 보고 미국은 이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넌지시 기뜸을 해주었다고 한다 스탈린은 표정을 감추며 그것을 일본군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답변했을 뿐이었다 8월 6일 오전 2시 45분 원폭을 실은 B-29는 테니언 섬을 이륙했다 그리고 6시 반 뒤에 폭격기는 히로시마 시의 상공에 나타난 것이다 히로시마에는 24만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그리고 소개를 하기 위한 작업에 동원된 시 외의 국민병과 중학생이 1만 명 또 군 관계자가 9만 명이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어린이들은 통학길에 분주했고 주부들은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다 오전 8시 15분 마침내 원폭은 투하되었고 50초 후에는 약 600미터 상공에서 그것이 폭발했다 천 개의 태양보다도 밝은 찬란한 섬강이 빛난 뒤에 폭풍과 같은 폭압이 엄습해왔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 수 없으나 10만 내외라고 한다 트루먼 대통령은 포츠담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기 안에서 이 뉴스를 듣게 되었고 이날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일본에 발송되었다 만일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공스러운 파괴와 황폐의 소나기가 하늘에서 내리리라 이 원폭은 또 한 번 사용된다 8월 9일 하나는 고꾸라에 투하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은 고꾸라 상공에서 B29의 고장으로 실수를 했고 또 하나는 그날 오후 0시 20분 8000미터의 상공에서 낙하산에 장치되어 투하된 것이다 그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 일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은 먼저 이상한 폭음에 이어 매우 밝은 백색 섬광을 보았다 지표는 아름다웠고 빨간 빛으로 빛났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세의 징조라고나 할까 아니면 지옥의 형상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불을 피하여 산에 오르는 자들의 그 처참한 모습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상처를 입은 자는 빈사상태에 빠진 친구를 끌고 갔으며 자식은 죽은 아비를 업고 아비는 차가운 어린 자식의 시체를 안고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피부는 찢겨 선지피가 흐르고 있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발가벗었다 뒤쫓고 있는 화염을 돌아보며 어딘가 공지는 없을까 혹은 누가 구제해 줄 사람은 없을까 싶어 저마다 울부짖으며 헐떡이며 산에 올랐다 그 도중에 숨을 거두고 쓰러진 자는 헤아릴 수도 없었다 이상은 원폭의 참상을 보여준 예가 되지만 어찌 보면 이 참상을 초래하게 된 것은 일본의 천왕과 최고 군수 내부의 정확한 승산의 계산도 없이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시작한 전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노여움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손자의 경고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해설 3. 열전의 종식 집요한 냉전이 하마터면 가공스러운 열전으로 바뀔 뻔했던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쿠바의 위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62년 10월 22일 오후 7시 케네디 대통령은 TV방송을 통해서 중대 발표를 했다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중남미 여러 나라도 핵미사일 공격의 위험 속에 돌입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10월 23일 쿠바 봉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 소련 정부는 쿠바 봉쇄는 침략 행위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마리노프스키 국방장관은 전군의 휴가를 중지한다는 특명을 내리는 한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여러 가맹국에 대해서도 경계태세를 취하라고 위협을 했다 그러니까 세계의 초강대국의 지배자인 케네디와 호르시초프는 이 지상을 몇 번이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정권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0월 26일 미국 정부가 쿠바 기지의 건설을 중지하고 미사일을 철거하라는 소련에 대한 요청을 발표하자 그날 밤 호르시초프는 케네디에게 친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 친서에는 핵전쟁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쿠바에는 이 이상의 핵무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핵무기 시설은 없애겠다는 요지였다 그 대신에 미국은 봉쇄를 해제하고 쿠바를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두 거두가 노여움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자각하게 되고 인류를 핵전쟁에서 해방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한 결과 위기는 해소되었다 어쨌든 이 사실은 핵무기의 위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눈 미소 양국이 스스로의 힘의 거대함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하기 위해 제조된 핵무기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한 것이다 13. 용간의 장 첩보와 모략 첩보 활동에 대하여 무릎 10만을 동원하여 천리 밖에까지 원정한다면 백성의 부담과 국가 재정을 하루에 천금이나 소모해야 하며 온 나라의 안팎이 소란하여 군수 물자를 운반하다 도로에서 지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가 70만 호가 되리라 이러한 상태로 몇 회를 적과 대치하여 하루의 승리를 다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장록으로 지급하는 백금 정도의 예산을 아껴 적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총명하지 못한 소치인 것이다 백성을 위한 장수라 할 수 없고 통치자에 대한 보좌도 되지 않으며 승리의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총명한 통치자나 현명한 장수가 행동만 하면 적에게 승리하고 여러 사람들보다 출중하게 되는 것은 먼저 적정을 알기 때문이다 먼저 적정을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빌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유사한 사실을 유추해서 알 수도 없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적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간첩의 종류 간첩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다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 간첩이 함께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묘히 간첩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간첩은 통치자의 보배이다 향간은 고장 주민을 이용하는 간첩이다 내간은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간첩이다 방간은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간첩이다 사간은 허위 사실을 이 편의 간첩에게 믿게 하여 그것을 적에게 전달하는 간첩이다 생간은 그때마다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이다 간첩의 대우 전군 안에서 친교하기가 간첩보다 더 친밀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은혜로운 상이 간첩보다 더 후대한 자가 있을 수 없으며 일 가운데는 간첩의 활동만큼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총명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간첩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며 인자함과 정의감이 없으면 간첩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며 미묘함이 없으면 첩보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미묘하고 또 미묘함이요 간첩이 쓰이지 않는 곳은 없는 것이다 간첩의 정보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는데 밖에서 그 정보가 들려오면 그 간첩과 정보를 알려온 자는 함께 사형에 처한다 정보수집법과 공헌 무릇 공격하고자 하는 군대 공략하고자 하는 요새 살해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경비하는 장군이며 망료, 부관, 호위병, 수행원 따위의 성명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편의 간첩으로 하여금 반드시 탐색하게 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적의 간첩이 잠입하여 이 편을 탐색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이익을 주어 유도하여 방간으로서 역이용한다 이 방간을 시켜 향간이나 내간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방간에 의해서 적정을 알 수 있으므로 사간을 시켜 허위 사실을 적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또 이 방간에 의해서 적정을 알 수 있으므로 생간을 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종류의 간첩활동은 통치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방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간은 후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옛날 은왕조를 건국할 때 이지가 간첩으로서 하에 잠입하였고 주왕조가 건국했을 때는 여하가 간첩으로서 은에 잠입한 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다만 총명한 통치자와 현명한 장수만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간첩을 이용하여 위대한 공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간첩활동의 성과야말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전군이 그 활동을 믿고 행동한다 해설 1 첩보의 검은 숙녀 U2 첩보의 검은 숙녀라는 별명을 가진 U2라는 계상함 모양의 항공기가 있다 1955년 미국에서 극비리에 만든 것이다 고도 1만 3천미터 이상을 비행하기 때문에 물론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비행운도 잃지 않고 따라서 미사일도 그것을 추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높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가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가상 적국 깊숙이 들어가서 볼모의 땅에 있는 핵실험장 따위를 내려다보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때 그것이 소련 역내에 깊숙이 들어가서 항공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동안 소련의 비행장 항공기와 그 배치 상황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미사일 시사장 핵 생산 설비 따위를 촬영한 것이다 지상의 그 어떤 간첩보다도 신속하고 또 정확한 동시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날라온 것이다 해설 2 안전보장 1960년 4월 파워즈라는 비행사가 파키스탄의 미공군 기지에서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956년에 공군에서 제대 미국의 CIA에 옮긴 이래 유투기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32세의 이 사나이는 여가만 있으면 소련의 지도를 보는 것이 일과였다 이번에 그의 비행계획은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날아 소련 용공에 들어가 그 로켓트 발사 기지 우랄산맥 서쪽에 있는 공업지대의 상공을 거쳐 다시 서북으로 향로를 바꾸어 북상하여 백해의 알번 켈리스크 코라반도에서 노르웨이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비행거리 1,300마일 비행시간은 9시간 마침내 5월 1일 오전 6시 유투기는 이륙했다 비행 5시간 후 스벨드로 부스크 상공을 통과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비행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조종사는 유투기를 버리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낙하사는 마을 변두리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시야에서 준 간단한 장치로 자살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소련 당국에 체포되었고 미국 정부는 그 비행기가 기상관측기로서 계기 고장으로 소련 용공 안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틀 후 이 비행기가 스파이 항공기라는 사실이 후루시초포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어쨌든 미국의 이 첩보의 검은 숙련은 미국의 안전부장을 위해서 손자의 말을 빌자면 승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혹은 냉전에 있어서 세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땅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냉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도 먼저 적정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해설 3 거상 여부리와 무휘 내가는 반드시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적국의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좋은 것이다 그러한 요인을 간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전해오는 정보는 향간 따위와는 본질적으로 그 가치가 다른 것이다 전국시대의 하남성 우현의 여부리라는 거상이 있었다 그는 전국시대의 상인답게 투기 사업을 하는 데 능란했고 또 성견 지명이 있었다 그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조나라의 서울 한단에 들렀을 때 뜻밖의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진나라의 태자 안국군의 서자인 자초가 인질이 되어 붙들려와 있다는 것이다 여부리가 이 소문을 그냥 강가할 턱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이 기완은 사둘만한 물건이다 그는 즉각 행동을 개시했다 마침내 그의 재력과 지모는 불운한 진나라의 일개 서자를 태자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임신한 한단의 절세의 무희 조희를 자초의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이다 이 무희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성장하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명한 시황제가 된 것이다 이 비밀스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시황제의 모친이었고 그녀의 눈부신 암약에 의해서 여부리는 일국의 재상이 되어 천하의 정치를 한손하기에 거머쥐게 되었다 즉 여부리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지 자기의 정부를 왕실에 잠입시켜 그녀로 하여금 왕실 내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마침내 그의 야망을 이룩한 셈이었다 조희는 여부리에게 있어 일종의 내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설 4. 한 고조의 모략 한나라 고조가 초나라 항우와 그 중신 범중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첩자가 있었으니 이것은 반간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고조는 진평의 정략에 의해서 황금 4만급을 가지고 초군의 일부를 매수하는 한편 범중은 한의 고조와 내통하고 있다는 모략을 한간에 퍼뜨렸다 항우는 범중을 적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조에게 평화의 사절을 파견하되 다른 신하를 보낸 것이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간첩의 임무를 띄고 있었다 고조와 진평은 이 사절이 항우의 간첩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기색을 조금도 비치지 않고 태연하게 환영회를 마련하고 항우가 보내온 평화사절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고조는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히히 낙낙하여 환영회에 나타났으나 사절이 범중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항우가 파견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과인의 친구인 범중이 보내지 않은 까짓 항우놈의 사절 따위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리하여 고조는 예정대로 성찬을 곧 철거시키고 형편없는 식사만을 제공했다 이 사절은 봄국에 돌아와서 이러한 전말을 항우에게 보고했다 항우는 그의 중신이었던 범중을 적국과 내통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추방하고 말았던 것이다 평화사절을 가장시켜 간첩을 파견한 항우는 그 간첩이 오히려 고조에게 역이용당함으로써 고조의 내부 분열 모략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이다 해설 5. 위대한 스파이 카날리스의 최후 2차 대전 당시의 독일에는 역사적으로 보아 위대했다고 말해도 무방한 간첩이 있었다 이름하여 카날리스 독일이 서방공세를 함에 있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그들의 작전 계획대로 유인하여 독일 소련전을 기습적으로 성공시킨 것은 이 카날리스의 천재적인 활동에 의해서였다 카날리스는 이미 1차 대전 당시에도 해군 장교로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많은 가면을 번갈아 쓰고 적지에 잠입하여 어떤 때는 사보타지의 음모에 가담하기도 했고 혹은 이탈리아의 전함을 폭파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으로 인해 이탈리아군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형 전날 밤에 참회승의 승복을 입고 도주한 실로 놀랍고도 괴상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람 됨은 양처럼 운순했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양과 같은 노신사로서 인기가 있었다 그러한 그가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될 무렵 조국을 위해 다시 첩보 활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합군을 기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히틀러의 친위대장이었던 히물러와 의견 충돌을 일으켜서 많은 애국자들과 함께 1944년 7월 20일 이 양과 같은 애국자는 히틀러 군부에 의해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총살당하고 말았다 해설 6. 영달을 위한 모험 진시황은 한의 한비의 논문을 읽고 나서 한비와 한번 만나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다리던 이 한비가 외교사절로서 진에 내왕한 것이다 시황제는 한비를 중신으로 발탁할 심산이었다 이 사실을 탐문한 한비의 옛 친구여 진의 재상이 된 이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사는 자기의 학문이 도저히 한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훌륭한 대학자를 시황제가 등용하는 날이면 자기의 지위는 틀림없이 동요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사는 시황제에게 한비는 한나라의 간첩이라고 모함하기에 이르렀다 시황제는 곧 한비를 투억하여 치조해 보도록 했다 이사는 역시 불안했다 왜냐하면 그 모략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탄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사는 또 한 번 가까운 첩자를 시켜 한비를 기만하기로 한 것이다 첩자는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는 한비가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이렇게 알려주었다 이사께서는 친구인 당신을 위해서 시황제에게 극력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황제의 의심은 좀처럼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정령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이 참혹한 극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사께서는 그 참상을 참아 볼 수 없어 당신 스스로 자결하시도록 여기 극약을 보내셨습니다 이사님의 고충을 10분 참작하시어 친구의 우정을 저버리지 마시고 빨리 이 약을 드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학자 한비는 이사의 그러한 우정에 탐복하면서 극약을 받아 먹었음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이사는 그의 안전보장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 편의 첩자에게 허위 사실을 믿게 하여 친구를 모함하고 스스로 자결하게 한 것이다 해설 7. 보이지 않는 정부 미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가 하나 있다고 한다 CIA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CIA에는 장기가 하나 있었으니 반간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물론 달러의 위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CIA의 비밀 작전은 언제나 세계의 화제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때도 있었으나 실패한 때도 있다 1953년 이란에서 모사디크 수상을 추방하고 팔레비 국왕을 보호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1958년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루노에게 반대하는 반란군을 원조했으나 그것은 실패한 경우다 또 월남에서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전까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정부가 월남의 정치 군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제협정에 의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이 금지된 라오스에서는 CIA에 동무되었다 CIA는 거기서 군대를 만들어 원조했고 작전을 지도했으며 적의 간첩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우를 했고 허위 사실을 그에게 주어 환송해 주었다 그리하여 싸이공, 대만, 마닐라, 방콕 등 공산국과 인접하고 정치적 불안이 있는 약소국에서 무슨 일만 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곧 CIA와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마침내는 아프리카의 무기를 밀수하는 서방 측의 무기 상인들이 세관이나 경찰에 체포되면 CIA가 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노라고 그것을 모함하기에 이르렀다 반란이나 정부 전복 음모가 있으면 누구나 CIA의 모략이라 믿게끔 태워버렸기 때문이었다 물론 개중에는 미국의 얼굴을 더럽힐 작정으로 하는 공산군의 모략 공작도 없지 않았을 터이지만 어쨌든 내외의 학생조직, 신문사, 노동조합, 민간단체의 자금을 원조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집단에서 활약하는 인물들도 자진하여 CIA의 반간이 될 것을 열렬히 소망해온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다 오신 게시아 감사합니다.